안녕하십니까 남관지원입니다. 근래대로 원투 낚시용 로드의 길이가 긴 것을 사용하는 낚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길이가 긴 로드를 사용해 던지니 비거리가 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작 얼마나 늘었는지 물어보면 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로드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조차도 비거리가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문의하면 답을 하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늘어난다고만 홍보하니 우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로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비거리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리고 45도 각도로 던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조금은 잘못 알고 있는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물리학의 힘을 빌려 몇 차례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투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은 로드의 길이가 늘어나면 비거리가 늘어나고 캐스팅하는 각도는 45도로 던져야만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캐스팅한 봉돌이 날아가는 투사각도와 릴리스포인트의 높이에 따른 비거리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30도, 45도, 60도의 각도로 캐스팅했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것은 45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가정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상 0미터 지점에서 던졌을 때의 각도가 45도일 때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 투파안을 처음 배우는 선수들에게는 45도가 아닌 42도에 가까운 지점에서 릴리스포하도록 가르치고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36도까지 낮추어 던지게 함으로써 비거리를 향상시켜 나갑니다. 왜 45도가 아니고 36도인 걸까요? 그것은 바로 투파안 선수들이 릴리스포하는 지점이 지면이 아니라 각 선수의 체계에 따라 대략 2미터 전후의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드의 끝이 봉돌과 수평을 이루는 각도로 캐스팅하면 착지하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시타0가 되는데 이것을 시타2라고 하면 시타0 플러스 시타2는 90도가 되고 시타2의 가장 적절한 타출 각도는 그림의 2번 공식과 같습니다. 만일 투파안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모두 동일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2021년 6월 19일 미국의 라이언 크라우드가 세운 23.30미터의 기록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던지는 스피드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2미터 높이에서 코안을 릴리스포한다고 하면 23.30미터의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 속도는 초속 14.5미터, 투사각도는 42.5도로 던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초속 14미터로 던지게 되면 기록은 21.80미터에 거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길이의 로드라도 캐스팅할 때 휘두르는 속도에 따라 비거리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드를 캐스팅하며 봉돌의 무게와 로드를 휘두르는 속도에 의해 낚시대는 지금 보는 것처럼 휘어지게 되지만 여기서는 여유줄이 없고 로드는 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길이가 4.5미터와 5.3미터인 로드를 이용하여 캐스팅할 때의 비거리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로드보다 긴 로드를 이용해 본 뒤 비거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그 차이가 실감할 정도가 아니었거나 그 정도 길이의 로드를 다룰 만한 체격과 체력 조건이 따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긴 로드를 이용하여 비거리의 상승 효과를 얻으려면 그보다 짧은 로드로 캐스팅할 때 휘두르는 속도와 같아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은 과학적으로도 분명합니다. 4.5미터 길이의 로드로 던질 때보다 5.3미터의 로드로 던질 때 비거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는 시타 AB와 XAB의 각 속도가 동일하거나 더 빨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투낚시의 비거리는 앞에서 언급한 조건 외에도 릴리스포인트가 BCD일 때도 차이가 나는데 이처럼 릴리스포인트의 위치가 달라지면 투사각도가 달라지고 투사각도가 달라지면 도달고도가 달라지게 되어 결국에는 비거리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로드의 길이에 따른 비거리의 차이는 위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로인들을 계산하여 산정해야 함으로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국제기준인 7.257kg 무기의 포안을 높이 2미터에서 3미터까지 20cm씩 높여가면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할 때의 속도인 초속 14.5미터로 던질 때의 비거리를 비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스포인트 높이에 따른 비거리의 차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2미터일 때 비거리는 23.35미터, 2.2미터일 때는 23.53미터, 3미터일 때는 24.25미터인데 투파인의 릴리스포인트가 높다는 것은 원투낚시의 로드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를 할 수 있으므로 로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비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거리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